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에는 신로의 계절, 푸른 계절, 우리 멋진 도우님과 함께하는 계절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노즈킴 우리 가수님, 우리 마지막에 첫 번째 무대는 어떤 가수가 준비하고 있죠? 자, 6부에도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준비해 둘, 네, 일곱 분이나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이분을 또 소개하자면 또 제가 또 가슴이 또 뛰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가 또 즐겨보았던 드라마, 서울득백에서 OST를 불러서 빈가슴이라는 OST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정말 반향을 일으켰던 인기 가수입니다. 이런 가수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자, 정재현 가수가 6부에 천문을 열어드리면서 오늘은 당신의 여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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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도 모자라서 천년을 살자더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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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일은 다 내게 준다던데 내가 아린 다른 사람 생각하라고 백년도 모자라 백년 사랑하자고 당신만의 여잔 나라 했잖아 그렇게 감사렵니까 사랑하니 눈물을 주고 당신만의 여자 울리렵니까 당신이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었나요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렵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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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도 모자라서 찬양을 살lins 당신만이 사랑이라 믿었는데 세상의 모둠의 힘을 다 내게 준다더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생각하라 백년도 못 알아 그녀는 사랑하자 당신만의 여잔 나라 했잖아 그렇게 마시렵니까 사랑하니 눈물을 주고 당신만의 여잔 울리렵니까 당신이 먼저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었나요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렵니까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렵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하러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데요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지키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는 서울특배기 드라마 주제곡 빈가슴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 나의 귀가슴 그 누가 더욱이 나의 귀가슴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나 귀담안뿐이 애초롭게 지고 아하 사랑이 머물다간 내 가슴에 지난 시간에 불빛을 밀려 오늘만 흐름소리 무서워 홀로 지새는 이 밤 떠난 사람 눈물로 지우렵니까 아하 아하 사랑이 나의 귀가슴 사랑이 나의 귀가슴 그 누가 더욱이 나의 귀가슴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나 피담안뿐이 애초롭게 지고 아하 사랑이 머물다간 내 가슴에 아하 지난 사랑이 눈물로 지새는 이 밤 떠난 사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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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무외 아하 will 감사합니다.